안녕하세요. 지오지아 전성모델 김수현입니다. 우선 제가 지오지아와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.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뭐랄까요? 많은 색깔들을 최대한 잘 소화시켜 보겠습니다. 지켜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생각하는 스타일은 표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스타일로서 저를 표현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색깔이라든가 그리고 심지어는 그날의 기분까지 또 속마음까지 이렇게 스타일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제가 입어본 지오지아 스타일들 중에서는요. 우선 저는 지오지아가 가지고 있는 이 수트의 그런 뭐랄까요? 단단한 매력이라고 할까요? 그런 매력들도 너무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좀 더 캐주얼하고 좀 더 위트있는 그런 색깔의 옷들도 너무 좋아서 글쎄요. 어떻게 꼽으라니까 꼽을 수가 없네요. 그래서 굳이 꼽으라면 약간 그런 뭐랄까요? 좀 믹스 매치했다고 할까요? 좀 더 캐주얼하면서도 그런 게 이제 지오지아의 캐릭터 있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저는 많은 배우님들 중에서 크리스토프 알츠 라는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데요.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? 이 눈 혹은 목소리 혹은 손짓, 발짓 이런 모든 모든 움직임과 행동에 대해서 실려오는 에너지들이 너무 영향력이 세서 그거에 제가 반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더 설득력 있고 그만큼 장악력이 있는 저도 그런 배우가 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. 그래서 얼마 동안만에는 바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는 저도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지켜봐 주십시오. 예, 지오지아 전성모델 김수현이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지면 촬영을 통해서 이렇게 재밌는 아니, 즐거웠던 작업을 마치고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해서 너무 기쁘고요. 또 앞으로 제 목표인 신뢰받을 수 있는 배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다음 작품은 이제 영화가 될 것 같네요. 다음 영화에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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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